작년 2022년 6월 초 일본 도야마현에서는 반딧불 오징어가 떼죽음을 한 채로 발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6월 19일 오후 18분에 일본 도야마현 북쪽 90km 지역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틀 전인 3월 18일 토요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해안에서 이번에도 작년에 이어서 반딧불 오징어들이 떼죽음을 한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해어들의 이상행동들은 올해 계묘년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 1월에는 야마가타현 해안에서 심해 보거 10만 마리가 떼죽음을 하였고 2월에는 니가타현에서 정어리가 떼죽음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일본의 매우 안좋은 시그널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남미의 에콰도르에서 현지시간 18일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 15명이 사망했습니다. 에콰도르 항구도시 과야킬에서 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66km였습니다. 일본과 에콰도르는 몇 년 전 지진 관련 아픈 상처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14일과 16일 대지진이 일본 구마모토 지역을 뒤흔들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루 뒤인 4월 17일 남미 에콰도르에서도 강진이 발생했으며 사망자만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불의 고리에는 태평양 주변 국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 지진의 80%, 화산의 75%가 모여 있으며 2016년 4월 일본 규슈 지진을 전후로 일주일 남짓되는 동안 남미 에콰도르를 포함한 지구 곳곳에서 강진과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지진과 화산의 연쇄 도미노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동안 조용했던 일본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드디어 어제 3월 19일 일요일에 규모 4.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60km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월 18일 발생한 에콰도르의 규모 6.8 강진이 본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규모 8 이상의 강진이 아니면 2016년과 마찬가지로 규모 7.8 정도의 강진이 남미 에콰도르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콰도르의 규모 6.8 강진은 남미 대륙 하나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됩니다. 지난달 2월 6일 보름달이 뜬 날에 발생한 터키시리아 규모 7.8과 7.5 강진 이후 3월 20일 월요일 새벽 현재까지의 지진을 살펴보면 터키 대지진 이후 3월 20일 새벽까지 무려 18번의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월 6일 터키 대지진 이후 규모 6 이상의 강진의 움직임입니다. 2월 13일 뉴질랜드 케르메덱 제도에서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2월 23일에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접지역인 타지키스탄에서 규모 6.9 강진 발생 이후 중국을 거쳐서 일본 호카이도 쿠시로에서 규모 6.1 강진 이후 다시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 인도네시아 등으로 움직입니다. 그 후 3월 16일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7.1의 강진 발생 이후 지진은 이번에는 남미로 이동하여 에콰도르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시킨 후에 어제 현지시간 3월 19일 저녁 10시 6분 27초의 알래스카 앵커포인트에서 남남서쪽 19km 지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2016년 구마모토와 에콰도르 강진 발생 직전에 알래스카, 남부케나이 반도의 앵커포인트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리구리 지역의 지진의 이동으로 일본의 규수 지역에 강진이 발생을 하는 것인가? 부리구리 지역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이번 지진의 시작이 2월 6일 보름달이 뜬 날 발생한 터키 대지진 이후부터 그 시작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수십 년 이후에나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던 난카이 트로프 지역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만들게 됩니다. 최근 난카이 트로프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는 지진학자들이 많기에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분들 주장을 보면 활동기에서 정지기를 가지는 후쿠시마와 난카이 트로프 지역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멈춰 있는 것을 더 안 좋게 보는 이론입니다. 과연 터키 대지진에 영향을 받은 부리구리 지역이 과거와는 비교도 못할 규모의 슈퍼 대지진을 발생시킬 것인가? 또다시 터키 대지진과 같은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것인가? 조용히, 신께,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할 시기로 생각됩니다.